이제는 오늘장에 있었던 미국장 흐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이틀째 반등세를 이어가 줬습니다. 요즘 랠리가 하루 넘게 지속이 되는 케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오지스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8주 연속 떨어졌단 말이죠. S&P업이 7주 연속 떨어지면서 너무 떨어지는 것이 익숙한 상황에서 일단은 이번 주는 여하튼 어떻게 해서라도 플러스를 한번 만들어보려는 그런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2.7% 올라가면서 3% 수준, S&P업이 2% 다오지스는 1.61% 올라가면서 다오지스는 아마 5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폭은 크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섹터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부동산은 0.11%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이미 소비자 같은 것은 거의 5% 넘게 반등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보압권에 보이는 모습, 나름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유가는 114달러를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지금 3월 초에 아주 급등했을 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직후에 유가 급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10달러를 넘어섰었는데요. 그 수준을 한번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겠고요. 특히 지금은 미국이 소위 여름방학들 준비하는 학교들 많이 있고요. 아마 학기말, 졸업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썸머의 드라이빙 시즌의 수요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율 가격이 거의 최고가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가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미국 달러가 진정세를 보겠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진정세를 보이면서 1개월 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종모를 보면 오늘은 장전에 발표된 것은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인데요. 이들 모두가 기대 이상을 쓸 줄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에서 절약하는 소비자들이 찾았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달러 제너럴은 13.7%, 달러 트리는 21.9%. 우리나라가 딱 비교할 것 없지만 다이소으로 느낌이랑 약간 업태는 다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2%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올라갔습니다. 아바니오도 4% 올랐고 테슬라도 모처럼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7.4%나 반등하면서 오늘 이미소지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짚어주신 종목들 외에도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또 있죠. 일단 엔비디아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락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가이던스를 낮춰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월가에서는 매수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저께 이 시간에 저희가 막 보여드릴 때는 시간에서 한 5, 6% 떨어졌고 그런 흐름이 어저께 정기장 시작하기 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장전 중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긍정적 실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이 약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체적으로 정기장의 반등에 성공했고요. 어제도 보면 어떤 게임이라든가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특히 데이터센터가 83%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는 약간 슬로워해질까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고요. 회사에서도 최근에 미국의 IT의 일반적인 보직입니다. 고용을 늘리는 속도를 줄이겠다, 늦추겠다 했고요. 약간의 경계적으로 보면 일단 방만하게 경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비용을 타이트하게 안 하는데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재무적으로 안전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랐습니다. 최소 12곳의 목표 주가가 하향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의견 자체를 내린 것은 오늘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조로 내린 것은 모건 스탠리가 182달러가 있고요. 제일 큰 폭으로 내린 것은 400에서 240달러로 내린 것일 수 있겠고 제일 여전히 내렸지만 높은 것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315달러 제시한 시티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목표 주가 평균은 272달러라는 정도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테일 테마 안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조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 한 달간 주가가 계속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히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10%나 급등을 했는데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룰루레몬은 10%나 올랐습니다. 모건 스탈링에서 중립 매수로 매수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월거지 시간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0대들의 경우에도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경우에도 새롭게 입기 시작한 브랜드로 3위로 룰루레몬을 올 정도로 남녀 상관없이 폭넓게 입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부대랜드면 틀림없습니다. 알리바바가 기대 이상의 실체를 받으면서 14% 정도는 올랐습니다. 메이집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체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반면에 크라프타인즈는 UBS에서 중립에서 아예 매도를 내렸습니다. 주가가 7%가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또 하나의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 코스트코입니다. 장마감에 실체를 발표했는데요. 주당이익은 예상조준, 매출은 조금 넘어섰지만 동일점포는 해석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11.8% 예상되는데 10.8%였고요. 미국만 보면 오히려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11%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또 장중에 6%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에 대한 경험적인 힌트를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장이 출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연초에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을 적에 남은 기간 수익률은 보통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까지가 달력이 아니라 거래일수로 보면 딱 100일이 된 날이고요. 오늘까지 계산한 100 하루가 됐습니다. 어저께까지 얼추 한 17% 정도가 연초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12.9나 13% 정도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가 197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5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만 보면 남은 기간에 평균적으로 오히려 19%나 상승했던 것이 통계가 되겠고요. 중위값은 모든 것은 순서를 했을 때 가운데 값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중위값은 15%는 올라갔고요. 다인스로크그램, 물론 통계적으로 5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찾기는 쉽지 않으나 어찌 될 건 통계적으로 보면 5번 모두 한 번도 예의 없이 플러스 났다는데 일단 주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적었던 것은 1962년 3.3%였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1970년 이후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은 분명히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10년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8.3%가 지난달 거 발표됐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거에 보면 8.3% 하면서 크게 올랐고 이번 달 거 쭉 나올 텐데요. 나머지 파란색은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 설문조사 경우에는 콘센서스는 내년 말에 다시 2% 수준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피크를 치는 것이 정말 맞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맞다고 보면 10년물 금리에 하락 추세가 나올 텐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아주 선명하게 딱 보더라도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은 나스닥의 지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이 하나, 빨간 줄이 그 선에 오른쪽에 서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이 나스닥이 최고치 쳤던 가격, 그 시점이 되겠고요. 파란색은 10년물의 금리입니다. 즉, 10년물의 금리와 나스닥은 전형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최근에 시차는 조금씩 있죠. 누가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나스닥이 지금 바닥을 계속 치고 있고 최근에 조금 반등 시도하고 있지만 10년물 그림은 잠수지리에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하향하는 추세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지금 한번 나스닥이 거의 바닥인 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결과 컨센서스를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런 버펫을 존경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마이 현인,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상당히 존경스러운 인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요즘도 그런 관련된 책 공부하시면 많을 텐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돈이 되는 워런 버펫의 투자 10개명이다. 어떻게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은 어떤 탐욕할 때 팔고 공포에 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우리가 객관화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것은 미국의 개인투자가들 협회들의 평균적으로 매번 이걸 또 조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인투자가들의 어떤 협회 이런 데서 하는 건데요. 쉽게 보시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죠. 황소라고 보이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배어라고 해서 곰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엔 배어 인덱스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보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지금은 파란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20% 이하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명 중에 2명만 좋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이 80%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 아래는 그것을 분모와 분자로 나눈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수치 자체는요. 쉽게 해서 20 나누기 8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저 수치, 현재의 어떤 분리시작에 보는 사람의 최저의 비율 자체는 리먼 사태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수치가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최대의 공포구간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시면 워렌 버핏의 말이 맞다 그러면 그런 것에 인지하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언저리에서 추가적인 엄청난 주식을 팔리기보다는 지금은 아마 워렌 버핏의 본인이라면 주식을 사고 있는 타임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조금씩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월가에서 좀 베어리시한 약세론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반된 시각 점검을 모두 해가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배당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두 가지가 있죠. 시장이 많이 급반등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지수 관련 큰 주식을 먼저 사는 게 1번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안한 감을 여전히 느끼신 분이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배당주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상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분기에 보면 전 세계에서 3천억 달러나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것은 작년 대비 11%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입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페이아웃을 한 쪽은 보면 BHP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분, 호주에 계신 분은 모를 수가 없는 회사거든요. 미국, 호주의 원자재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바티스 아시잖아요. 제약회사. 세 번째는 머크라는 네덜란덴마크의 최훈사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배당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쪽의 주가가 상당히 버티고 있고 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들을 개별 주식을 하기 쉽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과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을 이것이 가장 큰 DVY라든가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월배당으로 하는 SPHD 이 정도를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분석, MTN 이왕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굿모닝글로벌이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굿모닝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이곳에서 못다한 이야기 풀어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탄탄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